어 뭔데 그래? 글쎄 에이 그건 아니지 아니 아무리 그래도 자기야 나도 물론 나도 물론 어느정도 인정을 하거든 니가 굉장히 능력있는 그런 사람이라는거 인정은 하는데 그래도 어느정도는 다른 사람도 생각하고 그래야되지 않을까 그래 니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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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은 니가 괜찮은 인재라는 것도 내가 알고 다른 사람에 비해서 뛰어난 사람이라는거 알아 아는데 니가 너무 그러면 주변 사람들한테 딱히 좋은 이미지도 만들지 못할거고 그렇잖아 상관이 있지 상관이 있지 그게 왜 없어 생각을 해봐 세상에 뭐 혼자 혼자 할 수 있는게 얼마나 많다고 생각해 나는 솔직히 말하면은 이건 좀 약간 과장해서 혼자 할 수 있는건 없다고 보거든 없어 따지고 보면 따지고 보면 다 같이 하는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안되지 야 그 사람들이 있으니까 니가 돋보이고 그런거지 생각을 무슨 그런식으로 하냐 아니 너를 무시하는게 아니라 내가 말했잖아 너 충분히 충분히 대우받을 자격이 있고 니가 어느정도 그렇게 생각하는거 이해하는데 그건 좀 과하다 이거지 니가 그렇게 말하면 내가 할 말이 없다 원래 이렇게 꽉 막혔어? 적당히 해야지 나니까 지금 옆에서 이러고 있지 너 나한테 하는 말 다른 사람들한테 해봐 니가 무슨 말 듣나 백프로 좋은 말 안나올걸? 자기야 자기는 본인이 잘난거를 알지 그걸 알면 그걸 아는걸로 이미 사실 아는것만으로도 이미 되게 만족스러운거 아니야? 근데 왜 굳이 너도 니가 잘난거 알고 니가 남들보다 뛰어나다는거 알면서 그 이상의 어떤 무언가를 자꾸 막 주변 사람들한테 강요하는거야? 난 난 왜 그러는지 모르겠네 니가 생각하는 니가 생각하는 뭔가가 있겠지만 어떻게 말해야되나 그냥 딱 잘나서 딱 잘나서 물어볼게 너는 지금 니가 최고라고 생각하지 니가 제일 잘났고 니가 제일 잘났고 다 니 위주로 해야 되고 사람들은 다 니 눈치 봐야 되고 니가 니가 그렇게 생각 가지는거 나는 부정적으로 보진 않아 사실 사실 그게 현실이니까 실제로 니가 최고라면 사람들이 니 눈치 보고 그게 현실이야 그래서 나는 니가 그런 생각 가진다고 해서 그건 아니야 라고 말할 생각은 단 1%도 없어 근데 니가 그런 생각 가지고 행동을 어떻게 하느냐는 니가 처신을 잘해야지 내가 하나 말하자면 니가 굳이 남들한테 나 최고다라는 그 그걸 막 사람들이 알게끔 바라는 행동을 하지 않아도 사람들은 이미 알아 이미 눈치 보고 있고 다 안다고 근데 왜 그래 사람들이 다 아는데 니가 거기서 또 내 눈치 봐라 이런 행동을 하잖아 그러면 그게 니 이미지가 깎이잖아 항상 최고이길 원하는 사람이 왜 그래 당연히 알지 니가 그걸 굳이 아휴 다 알아 니가 티 안 내고 다녀도 다 알아 애초에 있잖아 니가 이렇게 티 안 내고 다녔으면 더 사람들이 알아줬을걸 니가 나한테 티를 안 내면 사람들이 모른다 대우를 해주지 않는다 뭐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절대 아니야 절대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데 다 알고 있는데 니가 지금 착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부터 행동을 좀 바꿔 이왕 최고가 되는 거 완전 최고 중에 최고 해야지 뭐 하나 빠지는 거 없는 행동을 바꿔야지 겸손하게 또는 그냥 묵묵하게 그냥 묵묵하게 최고의 자리에 있는 거야 굳이 내가 최고라는 걸 다른 사람한테 내세우지 않아도 묵묵하게 그냥 있는 거지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 와 저 사람은 저 최고의 자리에 올랐는데도 묵묵하게 가만히 있는구나 되게 겸손하다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진짜 최고긴 최고인가 보다 이렇게 되겠지 내 말 언제 틀린 거 있어 안 틀려 내 말이 맞아 갑자기 바뀌는 건 힘들지 누가 갑자기 바뀌래 서서히 서서히 바꾸면 되는 거야 그래 그래 아휴 이뻐가지고 때리지도 못하겠네 조금만 안 이뻤어 봐라 내가 맨날 알밤 때렸을 텐데 아휴 진짜 뭐하나 빠지는 게 없네 됐어 입에 침이나 말라 거짓말은 못하네 어 거짓말은 못해 då 둘 셋 accus 고맙써 인상 성공 번 깨 oked Mas 어 손 ا